대표님은 외환시장, FX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외환거래라는 게 사실 기관들의 큰, 예를 들면 간단하게 달러를 싱가폴 달러로 바꾸거나 유로화로 바꾸는 이런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많은 중계기관들이 있고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좀 불투명한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그 가격에 대한 예측도 불투명하고 거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로씨로 바꾸게 되면 사실 클릭 단 한 번으로 거액의 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효율성, 그리고 거래 비용의 절감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보급된 시기가 오게 되면 큰 시장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좀 더 커져야 조금 더 유의미한 느낌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은 규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은행들에서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규제적인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황들이 나오면 확대가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발란체가 NFT 시장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냈잖아요. 또 지난 2월에는 일주일간 NFT 거래량 4위에 올라서기도 했더라고요. 아발란체가. 그래서 뭐 NFT로 인기가 있었던 폴리곤의 아발란체가 앞서기도 했는데 그런 흥행을 이끈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아발란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유저들, 다양한 개발자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도 아발란체가 초반에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커뮤니티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아마 다른 이유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발란체를 처음으로 써보고 소식을 접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좀 머물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어? 또 새로운 아트 NFT가 나왔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왔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의 협업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제 아발란체를 대표했던 그때 말씀 주신 아마 거래량이 굉장히 컸던 프로젝트는 도쿄라는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발란체 커뮤니티 멤버들의 소속감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발란체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남은 것 같고요. 그럼 향후 앞으로도 NFT와 관련된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항상 찾고 발굴을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저희의 아발란체에 아바상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바상스? 네 아발란체와 르네상스를 합쳐서 아바상스인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NFT 프로젝트랑 조금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약 2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70명 정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종의 6개월간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3분 정도가 한국 아티스트 분도 계셨고 그분들 이 디지털 작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발란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한국에 있는 작가분이지만 미국에 있는 이 아트 팬들이 알 수 있게 연결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점점 다들 알아가시지 않을까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발란체가 그 코인마켓캡 기준 그래도 탑10에 들어오는 토큰이잖아요. 그럼 이 레이어1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등장을 했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레이어1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뭐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망하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아발란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한 블록체인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블록체인에서는 디파이라든지 프로젝트들이 많은 각광을 받아왔고 그런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점차 많은 분야로 보급되면서 뭐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 특화된 체인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규제산업 적용이 되는 금융상품만 다루는 특별한 블록체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각자의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일종의 조금의 커스텀이 이루어진 블록체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비전이 이 아발란체라는 생태계 안에 수많은 앱체인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렇게 목적에 특화된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나오는 앱체인이 다음 트렌드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도 좋고 이런 기술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 토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발란체 토큰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발란체 토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고요. 여러 네트워크 토큰들이 되게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한정수량으로 아박스라는 토큰이 발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의 스케줄이 되는 것도 다 공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다른 점은 가스피로 사용되는 아박스 토큰이 실제로 다 소각이 돼요. 이런 거는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있는 것도 있고 채용이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스피가 실제로 소각이 되는 그런 토큰오믹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희소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채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아발란체 메인넷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아발란체라는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은 탈중앙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박스 토큰을 결국은 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탈중앙화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수수료 네트워크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한 수수료로만의 목적을 가지는 게 사실은 토큰의 가장 탈중앙화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된 일부의 아박스를 저희가 수익으로 잡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전부 소각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소각되지 않은 토큰들의 자산 가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토큰믹스를 설계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에도 아박스가 상장이 됐잖아요.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본 시장은 사실 작년부터 여러 블록체인들이 나오고도 있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첫 번째 팀이었고 그다음에는 일본 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전통적인 게임 회사인 코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나미 전용 메인넷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 전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동서양을 일반화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전반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 기업들이나 게임사들이 많이 있고 그 대형 기업들 그리고 게임사들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서양보다 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SK나 넥슨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블록체인에 빨리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발란체들도 그렇고 다른 블록체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 콜이 있었죠. 그 개발자 커뮤니티 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발란체 커뮤니티 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발란체도 결국에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고 유저들 커뮤니티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도 특정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지만 그 비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과 수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발란체 유저라면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포럼에 대해서 포럼에서 의견이 제언되었을 때 다른 유저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채택을 해서 실제로 아발란치 네트워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좀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A77 맞나요? 맞습니다. 이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제안인가요? 네. 사실 제안들이 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과 새로 개선점이 있었지만 사실 77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아발란체는 여러 가지의 독립적인 L1들이 구성을 하는 생태계인데 저희가 사전에는 좀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발란체에 대해서 L1을 런칭을 하려고 하면은 아발란체 메인 네트워크를 같이 검증을 해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아발란체 기본 네트워크를 참여를 연결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 노드 하나당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부담도 고정 비용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어차피 상호 운영성의 방법은 브릿징이나 메시징이 다 되어 있는데 노드를 메인넷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L1들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아니고 스타트업들도 자유롭게 내게 해주세요. 라는 의견이었고 재원이 결국에는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아발란체 L1들은 메인넷을 검증할 의무가 사라지고 더 쉽게 이제 수많은 L1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각자 메인넷들의 네트워크 이펙트나 시너지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아마 여태까지 나왔던 제안들 중에는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향후 제가 촬영 전에 여쭤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이렇게 쳐두고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좀 약간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발란체, 아박스 토큰도 보면은 알트코인인 거잖아요. 근데 현재 그런 암호화폐 시장, 또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은 사실 올해 들어서 성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떤 변화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유저들이 예전보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토큰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는 다 조금씩 더 찾아보고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 정화작용이라든지 시장의 성숙도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여러 규제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장려하거나 아마 독려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해진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어쨌든 시장도 그렇고 대중들도 조금씩 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좋게 그냥 전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아발란체가 좀 구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ACP77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플래닛의 메인넷, 메이플스토리 메인넷, 코나미 메인넷, 그리고 DMV 메인넷, JP모거 메인넷, 이들의 사실 시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모르고 저희가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사실은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ACP77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 효과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발란체 생태계 확장이 다음 1년, 2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발란체를 AI 섹터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그 결합, 시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걸 기대하세요? 네. 사실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파운더, 이제 에민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미 1년, 1년 반 전쯤에 저희 컨퍼런스에서 AI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주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블록체인의 성장이나 발전을 굉장히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거든요. 개발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개발자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블록체인이 접점이 저희가 찾게 된다면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둘의 어떤 계약관계로 업무를 할 때 아나운서님께서 이러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지급을 할 수 있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정말 포텐셜을 엄청 늘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컨트랙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AI가 도입이 되면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대중적인 보급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발란체도 이런 AI와의 뭔가 결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 개발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키노트 발표 후에 저희 개발진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것들은 AI 툴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더 쉽게 컨트랙트도 만들고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아발란체는 다른 플랫폼이나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클릭 몇 번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블록체인인데 한층 더 나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나 프로젝트들의 자체 L1들, 메인넷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클릭 몇 번으로 블록체인 자체를 런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몇 분 안에 할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이 몇 분 안에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들 자체를 이제 아발란체가 파트너들과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3개월에서 1년도 다 소유가 되는 프로젝트들이고요. 다만 툴, 이런 도구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프로젝트성 L1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뭔가를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조금 규제 측면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규제 변화가 좀 크게 있었죠. 이런 규제 변화가 아발란체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당연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1990년도에 인터넷이 이 세상에 처음 났을 때도 그때도 항상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초기에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인터넷법, 인터넷 금융법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음에 낼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 특히 파급력이 큰 기술일수록 그런 현상은 더 초기에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저희가 너무나 범용적인 기술이고 특히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금융 결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기술 초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규제, 적정한 규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는 항상 중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발란체가 이런 보완을 위해서 또 규제 준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이 있을까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설립자 에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CFTC 자문위원으로서 이런 의견을 항상 개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발란체의 저희 법무 조직에서도 항상 이런 자산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발란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특히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 즐겁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아발란체의 저스틴킴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